국민과 언론은 대통령실에 무리한 용산 이전, 서해 공무원 사만사건 수사 결과 뒤집기에 북한 흉악범 추방에 대한 말 바꾸기, 두 명의 전직 국장원장 고발 외에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괴리가 많습니다. 두 달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부처는 국가 안보를 등한시한 채 안보를 구멍을 내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용산 이전 졸속으로 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정확히 얼마 들었습니까? 저는 예비비로 496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얼마나 더 투입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아마 현재로서는 합참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 정도가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3,500억 기상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조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500억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합참총사 신축 이전이 약 2,980억 플러스 알파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시설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200억 이상, 국방부 울타리공사에 66억 이상, 남태령 이전 비용 합참 3,000억 이상, 대통령실 감시체계 구축 예산 추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이버 사령부 또 이사해야 됩니다. 경호처와 작전통제부대 101단, 202단 이사하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대통령 간제의 용선 이전, 영빈강 건축계의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한번 추계해봤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심으로써 그 수많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렇게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 것도 또 하나 큰 우리 국민한테 베풀 수 있는 질문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5년만 그거 살고 5년 이후에는 청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예산 하나 추계 못하는 것은 아직도 마스트 프렌을 못 만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정부가 마스트 프렌 하나 못 만들고 있는 아마추어 정부입니까?